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한다 라는 말을 해볼 거에요. 나는 무엇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표현이 유독 생각할 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나는 반지를 원한다. 그녀는 반지를 원한다. 똑같은 문장 같지만 하나는 나고요. 하나는 그녀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호시이, 호시가로 이렇게 다르겠습니다.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주어가 나냐, 주어가 그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주어가 3인치기일 때만 호시가로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원한다의 기본적인 표현은 호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반지를 원한다 하면 왔다시와 유비와가 호시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녀는 반지를 원한다 하면 카노조와 유비와오 호시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오가니 법칙 기억나시나요? 뭐뭐를 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로 쓰일 수 있다고요. 기본적으로는 오지만 호시와 함께 했을 땐 가로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나 가나 할 거 없이 우리말로는 를로 번역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호시와 호시가로를 배워봤는데요. 이게 주 내용이 아니고요.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자 보시죠. 나는 그가 프로포즈 하기를 원한다. 이런 상태예요. 자 나는 원하는 게 있어.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방금 전에 원했던 거는 뭐냐면 단순히 반지라는 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하는 건 누군가의 행동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생각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경우는 왓다시와 카레가 프로포즈 시테 호시 이렇게 썼어요. 역시 호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자 나는 내가 프로포즈를 하길 원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생각하는데 그 행동의 주인공이 나야. 나는 내가 뭘 하길 원해. 주어와 그 내용이 일치했을 때. 이렇게 씁니다. 왓다시와 왓다시가 프로포즈 시테 타이를 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시이와 타이의 차이라고 씁니다. 호시이와 타이의 차이. 무슨 얘기냐면 주어와 그것을 행동할 사람이 일치할 때 타이를 쓰고요.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호시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가 뭘 했으면 좋겠어 하면 보통 우리 생각에는 남이 이렇게 할 걸 생각하기 쉽지만 나 밥 먹고 싶어. 라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나는 원한다. 내가 밥 먹기를. 이 됩니다. 나 하나가 겹쳤죠. 이럴 때는 타이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자 보이시죠. 사물을 원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게 뭐 아이스크림이건 뭐 반지건 간에 사물을 원할 때는 깔끔하게 호시이 세트를 쓰면 됩니다. 호시이 호시가로 세트를 써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어떤 행동일 때. 행동? 행동을 원하는데 타인의 행동이면 호시이 세트고 그 생각하는 사람 본인의 행동이면 타이를 쓰는 겁니다. 타인.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면 타이고 네가 생각하면 호시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가 생각해도 네가 하는 행동이 네가 할 행동을 네가 생각하는 거면 타이를 씁니다. 그녀는 그녀가 이민 가기를 원해 라고 말하면 타이를 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됐고요. 타가로는 뭘까요? 타가로. 타가로는 뭐냐면 나는 내가 뭘 한다 그러면 타이를 쓰고요. 너는 네가 뭘 한다고 하면 타이를 쓰고요. 3인칭 그녀는 그녀가 뭐 하길 원해 하면 타가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호시이 호시가로 타이 타가로 세트를 배워봤는데요. 이중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좀 까다로운데 까다롭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긴 한데 이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갈게요. 나 밥 먹고 싶어 하면 뭘 쓴다? 타이를 쓴다. 요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